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죠 일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다 또는 3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법관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지금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정치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나오는 시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박뱅석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잠시 들어보시죠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전에도 법관 탄핵안이 상정된 적이 두 차례 있습니다마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랬죠 임성근 부장판사 1심에서는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탄핵을 놓고 갑론을 박이 더 뜨거운 거거든요 아니 1심에서는 무죄 아니냐 그런데 탄핵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의문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벌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관여가 월권 행위는 맞는데 직권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월권인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게 법 해석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의하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에 위헌이라고 한 게 6차례나 나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형사법적으로 무죄가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위헌적인 행위인 건 분명하지만 형사적으로 뭔가를 하나 콕 집어가지고 무죄냐 유죄냐 할 때는 그 행위 자체는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재형법정주의라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헌법 위반은 분명한데 형사 처벌은 할 조항이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크게 보자면 잘못한 건데 작게 처벌을 하려고 보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 안 되면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판사의 주요 혐의는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도 못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프로야구 오승환, 임창용 유명한 두 투수죠 원정 도박 사건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이란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임판사는 이 징계에 또 불복해서 징계 취소 소송도 냈고요 사안이 이보다 무거운 상케이신문 갓도다스야 편집장 사건 그리고 민변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은 3년의 징계 시후가 지나서 징계하지도 못한 겁니다 형사 처벌 안 되면 징계를 하면 어떻겠냐 자체적으로 그것도 어려웠다는 이야기 징계도 시효가 지나서 못했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신 그 말씀이신 건데 이 얘기는 어때요? 법관을 탄핵,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하는 게 사법 독립 침해다라는 비판 용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다 또는 사법 독립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06조에는 법관의 탄핵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탄희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던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탄희 의원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탄핵당한 임성근 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부인 혜인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사 없이 가결이 된 건가요? 조사가 없었어요? 네 사전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가 없어도? 네 황정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때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 아 그때도? 네 헌재의 결정은 국회법의 조사 절차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사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는 관련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임승근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칭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은 안 될 거라고 전에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승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드러나는데요 녹취록에도 있군요 김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 대목이 나오죠 그렇지만 김대법원장은 이런 생각 때문인지 법관 징계에도 미온적이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일이 다 알기도 했습니다만 사표를 내겠다는 사직하겠다는 법관의 사표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설치는데 이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곤란해진다 하면서 수리 안 한 거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판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6차례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총선에서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인사철도 아닌데 법관의 사직을 회용한다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탄핵 논의가 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는 게 정당하냐? 그럼 사표 수리는 어떤 때 가능합니까? 사표를 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주로 심신이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중간에 허용합니다마는 통상 임기가 끝나서 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앞두고 하죠 업무가 중간에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에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수리하는 거지 그냥 사표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무조건 사표를 받으면 그리고 탄핵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리 사표를 받아버리면 국회의 탄핵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판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잘못을 해도 탄핵을 받지 않는 그런 성력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할 법관을 하지 않는 게 잘못인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신영철 대법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광고병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탄핵하지 않고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치게 한 게 그게 잘못 아닌가요? 그러면 김연수 대법원장의 워딩을 보면 탄핵한다고 설치는 데, 설치는 데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는 이런 표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권영철 대기자 생각에는 탄핵 중에 사표 소리 안 하는 그 자체는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말을 좀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이 서 있었으면 면담 신청을 받지를 말거나 면담을 하면서 신병에 관한 얘기를 듣고 고민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그만큼 서로 간에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청문회 할 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국회에다 전화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건 저는 탄핵 절차가 논의 중이고 탄핵할 게 뻔한데 사직을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가 큰 거죠 큰 거라고 일단 대기자는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한참 전이 몇 년 됐어요 2018년부터 네. 이탄희 의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런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지금 줄줄이 여권에 불편한 이런 판결들이 나오니까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전국법관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에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소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죠 그런데 문제는 20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이 안 됐죠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때도 차일피일 미뤘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추진 갈등에 더 매몰돼 있었지 이런 문제는 뒷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정부 여당의 반대적인 판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사실 변명하기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하자고 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거죠 시기적으로는 사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임선근 판사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곧 임기가 끝나잖아요 2월에 끝나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한 데 대해서는 사실 여당인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도 마땅히 변명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임선근 판사에 대한 탄핵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부분 이게 또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각한 사안입니다 분명하게 대법원장이 임선근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임선근 판사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자 하루 만일을 번복한 겁니다 거짓 해명을 한 걸 인정한 거거든요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임선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기억을 하지 못한 걸까요? 그 부분은 양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9개월 전의 일이지만 그 정도면 기억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특히 탄핵 문제는 임선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봐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똑같고 이야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래 날아가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과 수리했다고 하면 웃겨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무죄적으로는 무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마지막에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죄 받았으니까 탄핵 안 당할 타니 기다려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논의 중인데 사표를 덜렁 받으면 그게 논란이 커질 것이다 당신은 1심 무죄고 사실 탄핵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거짓 말을 한 건 사실 심각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더 질타를 받는 겁니다.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변론으로 하고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법관들은 저런 사법부 수장을 믿고 일할 수 있을지 신망을 잃었다. 밖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녹음을 하는 것도 이게 원래 이렇게 합니까? 법원에서 판사들끼리 얘기할 때? 그것도 사실 차관급이잖아요. 고등법원 부장이.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리고 면담을 신청해놓고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의도적이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도적인데 임판사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작심하고 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재판 관여한 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짧게 여쭙고 끝낼게요. 헌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헌재 최종 결정. 임기가 곧 다 됐기 때문에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거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 의미는 크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다른 일선 판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건 상당히 경로해 있는 상태고요. 분위기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선근 판사에 대한 탄핵은 또 별개로 봐야 된다. 헌법 위반은 분명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에 뉴스쇼